음악 오늘은 2018년 새해 첫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해가 되면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보기의 법 오늘 오전 설계도 소개가 되었지만 새해가 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사가 복받으라는 거예요 새해 복마리 받으세요 영어로 해피 뉴이예요 행복해라 복받으라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한 해의 바람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꼭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간절한 바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올 한 해는 꼭 백마 타고 오는 영감이 영감이 나타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들은 또 아름다운 할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올 한 해는 꼭 내가 돈을 좀 벌어 봐야겠다 한국에 가니까 참 재밌는 프로들이 참 많아요 어느 프로인가 보니까 돈을 모으는 어떻게 절약을 해서 돈 천만 원을 만드나 프로젝트 몇몇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천만 원을 모으나 그걸 이제 방영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천만 원을 이렇게 모은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하고 어디를 어떻게 했겠고 결론적으로 보면 천만 원을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명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뭐 저렇게 살면서 뭐하러 사나 난 그걸 느꼈어요 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저거 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마한테 가서 그냥 선전하는 거나 주스 다 먹고 말이죠 그러면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기뻐하는 걸 봤어요 오늘 나름대로 다 간절한 바람이 있어 또 좋은 직장을 어떻게 해도 올해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인간마다 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마음이다 그 한 마음이 뭐냐 복되고자 하는 행복하고자 하는 돈을 벌려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 결혼을 하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해도 어떻게든 이 땅에서 나는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바로 복되게 살고 싶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모두 다 행복해 그렇게 모두 다 행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 살아오면서 보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행복해 보여도 들어가보면 그 삶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해지는지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이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이 세상사는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째는 행복의 조건 첫째 젊어야 한다 넓으면 다 죽어라 이 소리야 젊어야 한다 젊어야 행복할 수 있다 둘째로 남보다 잘 산다고 넘겨야 된다 셋째로 많이 배워야 된다 넷째로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야 한다 다섯번째 다섯번째 종교 행사에 자주 가야 한다 여섯번째는 가족과의 여간을 중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는 결혼 유무는 행복과 무관하다 이 연구결과에 오늘 인간들은 무엇이 행복의 조건인지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젊다고 행복합니까? 내 젊다고 행복해하는 애들 못봤어 우리 애들도 여기 별로 행복한 애들 별로 없는 애들 가장 어떻게든 신앙으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별로 행복해하지 않아요 잘 산다고 행복한 거 그렇지 않아요 과연 무엇이 행복의 조건일까?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없다 아브라함 링컬도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인간도 참 행복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도 해요 블레싱이나 해피니스나 같은 의미에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 복은 헬라우로는 마카리오스 복은 마카리오스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더라도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식적인 것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면 그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행복은 절대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어떤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문제여 신앙의 문제여 바로 하나님과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불행한 사람은 끝없이 불행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재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잘생기면 미모를 갖추면 행복할 것 같은데 주로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오히려 못생긴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다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하다고 환경을 초월해서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행복하고 병들면 병돈대로 또 행복하고 고난이 오면 또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삶에 복된 환경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 삶에도 좀 이런 좋은 환경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좀 부유한 환경 좀 높은 환경 좀 평탄한 환경 내 삶 속에 복된 환경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들은 그것 자체로 이것이 비신앙적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담과 화화와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가장 복된 환경을 주셨으나 그들은 복된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이 그에게 가장 복된 환경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복된 환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복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복된 사람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된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복된 환경은 악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유혹도 없고 교만한 사람도 없고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그곳이 복된 환경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된 사람이 있는 곳에도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옹만한 사람들이 있고 어 어 그들 속에서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 어 많은 죄악과 유혹과 악한 것들이 있지만 복된 사람은 그 속에서 더욱더 복된 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참하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가난해서면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갈 텐데 부여해서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어서만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을 텐데 건강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과 하나 되어서 악을 행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고는 16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얼마나 부여한지 살 것이 없어서 또 창고를 만들고 또 창고를 만들고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살았으나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물을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겉떡은 지옥불에서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그 처절한 고통 중에 이 이따 누가 이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 복이란 뭐냐 이 땅의 행복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것이 참 복이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때 인간은 행복의 조건을 웰빙이라고 그랬어요 한때는 정말 귀가 아프도록 들리는 속에 웰빙이야 웰빙 어떻게 하면 웰빙의 삶을 살냐 최고의 부족함 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지우고 살아가는 이 웰빙 그래서 이 웰빙 하려고 다 미쳐날때였다 좋은 거라는 것은 어떻게든 애를 써서 다 가져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근데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다 가진 것 같은데 보니까 내 삶 속에 기뻄이 없어 행복이 없어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합니다 이 웰빙 가지고는 안되는구나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힐링이다 내 속에 있는 이 근심 고통 괴로움 이 아픔을 어떻게든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힐링 시대가 왔어 그래서 이 힐링은 말이에요 힐링을 뵈면 이제 말이 안될 정도로 다 힐링이 붙어있어 TV 프로에도 보니까 힐링 캠프 뭘 고쳐주는지 몰라도 힐링 캠프 찻집도 힐링 찻집 음식도 힐링 식당 힐링 메모 말이 안될 이 집까지 웰빙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입은 게 상처밖에 없더라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을까 그리고 애를 애를 서고 힐링을 쫓아다녔는데 힐링을 쫓아다녀봤더니 또 그게 끝이 아니더라 이 소리 단순히 힐링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정말 궁극적인 행복의 삶은 웰다잉이다 웰다잉 잘 죽어야 된다 웰리빙 이 세상을 잘 떠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순간을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끝을 맺느냐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 사회적 문제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웰다잉의 문제인데 요즘 보니까 웬만하면 다 구십 뭔 사는 것 같아 구십 구십 뭐 백살 넘는 사람들도 주위에 흔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60정도 지나고 나면 별 소양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러주시다 버리도 없지 목몸 병들지 그런데 그런 삶을 30년을 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보통 슬픔인 게 아니에요 요번에도 한국 나가서 참 내가 마음 아픈 게 이 노인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니까 이 돈 300원 500원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교회나 이런 성당이나 이런 데서 돈 500원 받으러 하루를 죽을 수 있어 흙 끝나면 또 다른 데를 또 몇 시간 또 갔어 하루에 잘하면 3천원 번다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노 세대가 너무 많은 거죠 젊은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이 노인들만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간들 마음 속에는 멜빙이고 힐빙 힐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은 마지막을 정말 좀 웰다잉 해야 되겠다 웰다잉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웰다잉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은 거기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웰다잉이 아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발부듬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 새로운 영원의 시작의 날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내 일생을 절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참된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히 누리는 이것이 참 복이다 성경에는 십을 이어야 되는 이 복을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라크고 하나는 아시레예요 이 바라크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축복, 블레싱이고 아시레는 내적 기뻄을 이야기하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피니스 바라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말하고 아시레는 내 내면에 차고 넘치는 이 행복함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0편 1절에 나오는 복은 바로 이 아시레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내 내면의 복은 인격적인 내적 행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이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냐 이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아시레의 행복은 어떻게 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의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내면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을 때 비로소 내면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 아시레의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상황을 초월해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빌리뽀에 새해 보면 기뻐해라 너희들은 나처럼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기뻄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눈앞에 둔 감옥에서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나 그의 행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복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악인의 께를 쫓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께를 쫓지 말아라 악인의 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더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의 귀 기울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돈 몇 푼 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없어 그냥 돈이 부르는 대로 쫓아다녀 돈 주일도 성수하지 않아요 세상에 무엇을 좀 얻을 수 있다면 신앙양심도 다 팔아먹어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된다 조금만 돈 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악인의 께를 쫓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 둘째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이 헬라우로 죄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목표한 관역에서 벗어나면 이걸 죄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올림픽 때 이렇게 양궁이 화를 쏘는데 자 10점 9점 8점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중앙에 딱 맞아야 10점인데 9점 맞으면 이걸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것 이걸 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야지 이걸 벗어나면 그때부터 내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고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면 안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죄인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죄인들이 서는 그곳에 함께 서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서 안될 곳에 있어서 안될 곳에 있느냔 말이죠 교회에 있어야 할 청년들이 왜 홍대 앞에서 설렁거리고 있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냐 죄인의 길에 휩쓸려서 돌아다니냐 이런 자는 절대로 복된 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복된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파스칼의 방세에 아주 어미심장한 컬이 있어요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자아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에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위가 잘났어 지위가 똑똑해서 살아가는 이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교만함이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더 내 가슴 속에 깊이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분이에요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 앞에서 누가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을 살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을 격려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평안과 기뻄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두려워냐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반대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큰지 몰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오만하게 살면 죽는다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돼 오늘 결론적으로 이 복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오직 요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하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아래켜주고 계세요 말섬을 즐거워해 언제나 말섬을 묵상하고 말섬 안에서 살아가 이것이 너희들이 복된 일이다 여기 보니까 요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오직 오직 요하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섬을 즐거워해 말섬이 주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행복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말섬 안에 큰 능력이 있는지 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섬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행복한 이 삶을 살아보라고 이 땅에서 행복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더라 어느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주일날 설교 시간대 성경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성경을 오픈하는 사람이 52%래 52% 근데 나는 52%도 사실 더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요새 한국 교회 가보면 정말 다 귀새래기를 놀리고 싶어 예배 드릴 때 다 빈손으로 와요 찬송과 늦자 가면 전부 이거 들고 예배 드리고 이거 들고 이거 들고 찬송과 부르다가 성경 찾고 막 하다가 또 카톡 오면 또 답변 보냈다가 아주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웬너머 까꿍까꿍 사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성기면서 복받기를 바라지 말아요 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겨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 내가 한국 교회에서 참 수천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 과연 이들 중에 구원 받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있나 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 이 사람의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성기는 사람인 어 정말 계셔 어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이 이 중에 몇 명이나 있겠나 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영원히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어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라 어 말씀을 묵상 할 때마다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 어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며 어 우리는 복된 사람이 아니야 어 어 말씀이 주는 그 행복과 어 이걸 느끼며 살아야 된다 말이야 어 말씀은 지혜와 능력과 평안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어 어 바깥에서 행복을 구하지 말이야 어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어 그 율법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느끼다 는 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 어 이걸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 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야 어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어 그것으로 내가 어 호통받을 수밖에 없단 말 어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화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교화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인생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과일이 풍성하는 자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삶 속에 행복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신다고 약속하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에 뿌리를 두고 살아라 그러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라 내 삶을 내가 형통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발악을 해봐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론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 시대 늘 잘못하고 난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 별 소망이 안 보이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와도 올해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 책장을 못 구해 얼마나 괴로워 나이는 차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데려가는 사람도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도 당장 기거할 곳을 마련하지 못했어 결혼하지 못하는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지 인간의 룰러로 보면 사실 너무너무 처절하고 암땀한 현실 속에 살아가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질 못해 내 마음을 짓누러고 있는 이 걱정 근심 두려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여러분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 이 소리야 뒤돌아가보면 우리 시대에도 그때는 또 그때대로 너무 찬다면서 너무 소망이 없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는 불가능한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은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 행복하고 복된 자라 저로 살아가기를 원하냐 여우와 하나님 안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그 말 말서만 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다 말라 비틀어져 사라져라 하나님에게 불이 를 열던 인생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주세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압담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짓고 염려하고 살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닿게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복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 내가 개런티 하고 있다 너희의 모든 행복을 내가 개런티 하고 있다 오직 여우와의 말서만 해서 뿌리를 두고 나만 바라보고 내 뜻대로만 살아왔다 내가 다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기적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역사하고 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해뿐 아니라 영원토록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불의를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를 받고 그 말씀을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영원토록 복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하고 하계세요 복이 복이 뭐냐 아주 훌륭한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대니엘 이다는 분이 한번 따라해봐 복이단 복이란 경건한 삶을 통해 경건한 삶을 통해 경건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복이란 복이란 말선대로 말선대로 살 때에 말선대로 살 때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복이 뭐냐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선대로 쫓아 살아갈 때에 맺혀지는 열매란 말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막연히 복받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선대로 살아가야 6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대저의 내 길은 영원께서 인정하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같이 한번 시작 대저의 내 길은 영원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의 내 길은 영원께서 인정하신다 올 한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고 살으란 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닌 인간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가 아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손가락질할 기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 삶 하나님은 이를 들어서 역사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가시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사람으로 지엄을 받아서 이제 복된 차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영국 조지 요새가 성경 표지에 이런 글을 써서 친구에게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행복의 비결이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하고싶도록 말을 바꿔가는 것이다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이 일을 어떻게든 이루어가려고 그 방법을 찾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 하시니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영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권한 것이다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시작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올 한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갈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쓰면서 고통당하고 살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살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행복을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 땅의 복의 권한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